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 인생들이 종종 어려움과 흔들거림을 당할 때마다 의료를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피곤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에서 살면서 때로는 마음이 나누어지고 때로는 속이 상할 때라도 성도는 진정한 마음을 다하여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계신 곳을 향하여 올라가는 심정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심을 기원하기에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시편의 기자와 같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여도 종종 우리는 큰술을 치면서 살기는 해도 우리가 경험하는 것 중에는 우리의 능력과 한계를 벗어나는 일들이 수도 없이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의 세상에서 또 험한 세상에서 어디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세상에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세상의 불신앙을 그 도가 점점 더해져가는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결코 해결하기 힘든 수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험난한 세파를 헤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시시로 고백해야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그 누구에 있으든지 도움을 받고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이 세상에 스스로의 힘으로 남의 아버는 도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고 또 도움을 베풀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을 중심으로 우리는 이 사회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어릴 때의 아이들을 어린 아이들을 키워보는 부모님들은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독립심을 가지고 엄마 아빠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때로는 대견스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밥을 먹여주려다가도 아이들이 지가 먹겠다고 숟가락을 뺏고 또 혼자 밥을 먹다가 여기저기 흘릴 때 우리는 아이의 숟가락을 뺏어서 입에 밥을 넣어줍니다 조금 있으면 또 이 아이녀석이 그 잡은 손을 뼈치고 그냥 혼자 먹으려고 합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인생의 성숙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런 아이가 어릴 때의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그러나 자라서 자기들이 잘 배웠다고 이 사회에서 많은 재물을 얻는다고 부모 곁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 부모님의 마음에 참 슬픔이 있을 겁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 같지만 모든 만사가 잘 된다고 생각될 때는 하나님의 곁을 아예 떠나버리는 인간의 불신앙이 오늘 이 사회를 감싸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의 시대 우리가 바라보는 과학 문명의 이 엄연한 성숙한 시대인 것 같지만 거기에도 물론 한계는 맞습니다 이번 우리가 바라보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만 해도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있을 줄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더 많은 위기가 오늘 현대 문명을 위협할 것이라는 예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대단하기도 하고 소중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역시 인생은 숨쉬는 것에서부터 몸 하나 움직이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늘의 도움이어야만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잊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성도는 삶의 그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없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입니다 더구나 요즘 같은 위기의 시대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첨단의 시대에 일고 있는 이러한 위기를 순간들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 터져나올 텐데 주님을 향한 도움의 고백이 없이는 인생은 늘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치 오늘 시편의 기자 1절에서 고백하듯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는 이 고백 속에서 누구든지 인생은 크고 작은 위기 때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의 기자가 그렇게 하듯이 우리는 우위를 당할 때마다 나 자신만을 바라보지 말고 주변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늘의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탄식하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펴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아도 우리의 예상과 바람과는 달리 우리 인생의 권고한 처지를 도와줄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재물과 능력이 있어도 이 엄숙한 위기의 순간에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인간은 한계에 지워진 인생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도와준다고 해도 오히려 때로는 그 도와줌이 또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오늘 본문의 시인이 위기의 순간에 먼 산을 바라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 먼 산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든든히 서 있는 모든 만사를 다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시인이 바라본 저 먼 산 그 든든한 산 우리가 때로는 망연자실하여 산을 바라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산 자체가 아니라 그 산을 세우신 저 산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의지를 깨닫고 마치 하나님에 계신 시온 산이 흔들림 없이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이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의 든든한 심과 믿음직스러움을 저 산을 통하여 보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의지를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세상에 대한 절망과 세상을 향하던 시각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인간적인 절망은 쉬지 않고 다가온다 해도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신앙의 새로운 출발을 날마다 이루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리고 지금도 믿음의 모든 성도들에게 교훈과 말씀을 주십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인생을 도우시는 그분을 향한 삶을 갖자는 겁니다 10편의 기자는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혼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뛰놀고 요동하면서 변하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편 46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람이 많이 불고 폭풍이 심할 때는 배를 단단히 붙들어 매야 하듯이 인생의 고난이 심하게 밀려올 때에 우리의 마음을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말씀하기로 든든히 붙잡아 매는 우리 성도의 심정 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건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길목에서 오늘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같이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폭풍처럼 다가온다 해도 성도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길로 단단히 묶어서 하나님을 향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그 의의의 말씀에 묶여있는 한 그 어떤 폭풍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요세이시오 우리 모두를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지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시키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도움을 청하길 바랍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성도 의지하는 성도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과 그 권능이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되어 우리의 신앙을 한 걸음도 높여나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이 한 주간도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건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 복음송을 하나 부르는데요 복음송 334장입니다 복음송 334장을 부르기 전에 제가 한번 가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괴로울 때의 주님의 얼굴을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죽게 맡겨라 슬플 때의 주님의 얼굴을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줄이라 함께 찬송을 불러봅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죽게 맡겨라 슬플 때의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줄이라 2절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목의 주님 바라보아라 그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 그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 힘 주시며 힘 주시고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죽게 맡겨라 슬플 때의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줄이라 아멘 여러 성들들 크고 작은 문제들도 그렇지만 우리 인생의 진정한 구원이 어디서 온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인생의 근본적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오셔서 멸망의 개로 들어선 인생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시간 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한 불평과 원망보다는 이런 시간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한번 뒤돌아보는 깊은 고백의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도우시는 하나님은 곧 바로 나와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불안과 처조가 밀려올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찬성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말씀을 마치기 전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는 것은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의 육신 그 육체가 인생 구원의 도구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를 이룰 수 있는데 우리는 나만의 어려움과 고난만 생각하지 말고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이웃의 문제를 돌아보는 위로의 도구자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회에 대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위로의 도구로 사용하시옵소서 누군가를 돕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 없어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나의 문제만 위에서가 아니라 이웃의 문제를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위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